제가 제가 지금 55kg까지 최고 해봤고요 그리고 뭐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다 해보지 않았어요 아직도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아직도 할 게 너무 많아서 이루지 못한 것들 너무 많아서 한 개 한 개 말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국내에서는 저희 개인 단독 콘서트를 해봤는데 해외에선 아직 단독 콘서트를 해보지 못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해외 활동보다는 국내 활동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춤출도 아직 안 해봤고 이렇게 따져보면 안 해본 게 굉장히 많고 이러고 싶은 게 아직도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말할 게 너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다양한 장르의 음악도 해보고 싶어요 많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해외에서 단독 콘서트를 말씀해주세요 한 사람 활동도 기대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이제 충분히 건국적인 해소가 되셨나요? 혹시 하나 더 여러분 일단